여러분, 매일 아침 출근길 사람도 많고 힘드시죠? 왜냐면 내일부터 최하철 파업이 시작한대요. 오늘은요, 이 표현입니다. 내일부터 최하철 파업 시작이니까 더 일찍 나와야 해. 아시다는 내일이죠? 거기에 가라, 부터가 붙었어요. 아시다가 내일부터 지가 되지, 이게 지하철이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스토라이키, 이게 파업이라는 뜻인데요. 일본어는 외로 표현을 써서 이런식으로 스토라이키 라고 합니다. 하지마르 카라, 하지마르가 시작하다죠? 거기에다가 카라가 붙어있어요. 그래서 하지마르 카라라고 하면 시작하니까 카라는 이유라든가 원인을 나타낼 때 붙여주시면 돼요. 하얘쿠, 이에데나이키야, 담에다요. 하얘쿠는 일찍, 그 다음에 이에데르, 이거는 집을 나가다 라는 뜻입니다. 또는 오가 들어가서 이에데르 라고 하셔도 돼요. 그리고 나키야, 담에다요, 동사 나이현 플러스 캬, 담에다요, 이거는 정해져 있는 표현인데요.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. 위혁을 해서 꼭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. 다시 한번, 내일부터 최하철 파업이라서 일찍 나가야 해. 아시타 카라, 지가 테드 노 스트라이키 하지마르 카라, 하얘쿠, 이에데나이키야, 담에다요. 네, 조금 길지마, 많이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세요. 지뢰 완료. 아시타 카라, 지가 테드 노 스트라이키 하지마르 카라, 하얘쿠, 이에데나이키야, 담에다요. 아시타 카라, 지가 테드 노 스트라이키 하지마르 카라, 하얘쿠, 이에데나이키야, 담에다요. 아시타 카라, 지가 테드 노 스트라이키 하지마르 카라, 하얘쿠, 이에데나이키야, 담에다요. 정확하면 되세요. 아시타 카라, 지가 테드 노 eles 저ğ으로 비교해보시는데 이런 casos